안녕하세요 풀빛마당입니다 오늘은 봄꽃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꽃은 베로니카입니다 잔잔한 보라색의 꽃이 귀여운 베로니카는 한 포트에 삼천 원이구요 햇살 좋은 곳에서 기르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핍니다 꽃도 자잘하고 줄기도 되게 가늘죠 그런데도 추위에는 강한 편이에요 남부지방에서는 화분에서 밖에 노숙을 시켜도 봄이 되면 꽃이 핀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화단에서는 월동을 하는데 화분에서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요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여름이 되고 햇빛이 좋을수록 꽃색이 좋아집니다 두번째는 개나리 자스민 입니다 개나리 꽃 색으로 피는데 자스민 향기가 난다고 개나리 자스민 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 아주 잘 되구요 울타리에 심어도 되고 대를 세워서 모양을 만들어서 키워도 좋아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꽃이 잘 핍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나리 자스민은 저희 집 안방 창문과에 심었는데요 몇 년 지나니까 봄이 되면 온 동네가 환하도록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화분에서도 잘 자라니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세번째는 비덴샤 입니다 비덴샤 바이덴스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분갈이 하면서 보여 드렸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고 옆으로 번식을 아주 잘 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 되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은 어려울 거에요 겨울에 보온을 해주거나 화분에 심었을 때는 반드시 들여 놓아야 합니다 꽃이 계속 피는 아주 가성비 좋은 식물입니다 네번째는 자란입니다 자란은 촉수로 계산해서 판매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자란을 제법 잘 늘려요 그래서 한 포트에 만원씩 판매하는데 택배 보내는 아이들은 6쪽에서 7쪽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6쪽 이상이 될 거니까 안심하시고 봐주세요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 잘 됩니다 그렇지만 남부지방에서도 화분에서는 노지 월동이 어려우니 안으로 들여 놓으셔야 해요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에 왕결을 덮거나 낙엽을 많이 덮어 줘야 합니다 꽃이 남과 식물답게 아주 아름답게 핍니다 다섯번째는 눈 주름입니다 눈 주름은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오늘은 보라색 눈 주름을 가져왔어요 이름에서 보듯이 누워서 기어가는 성질이 있어서 지피식물로 심으면 참 좋아요 정원에 풀이 많이 나는 곳이나 큰 나무 아래에 심어 놓으면 저절로 번식에서 잘 자라는 지피식물입니다 노지 월동도 아주 잘 되고 번식력도 좋은 편입니다 여섯번째는 뱀무 주황색 꽃입니다 뱀무도 주황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어서 색깔을 표시해 주었어요 뱀무는 봄부터 주황색의 꽃이 끝없이 핍니다 여름 장마철 될 때까지 피고요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다듬어 주면 가을에도 또 피거든요 그런데 흙과 맞닿는 부분에 잎은 꼭 잘라 주셔야 해요 통풍이 잘 되어야 꽃이 많이 생기고 많이 피고 오래 핍니다 전국 어디서나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화분에서도 잘 자라고 땅에서도 잘 자라고 돌담 사이에 심어도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전국 어디서나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일곱번째는 아개보지손이입니다 아주 작은 꽃이 피지요 잎새가 너무 매력 있어요 분홍색의 작은 꽃이 피고 찌기를 반복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노지 월동 잘 되고요 다듬으면서 키우면 품새도 커지고 묵은 동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랑스러운 꽃이 가득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뻐요 잎이 늘어지면서 꽃이 피니 분해 심을 때는 조금 높은 분해 심어 주시고 땅도 넓은 데로 자리 잡아 주셔도 됩니다 여덟번째는 청아지손이입니다 청아지손이도 아개보지손이와 마찬가지로 성격이 비슷한데요 청색의 꽃이 핀다고 청아지손이입니다 꽃은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기를 반복하구요 노지 월동도 아주 잘 됩니다 늘어지면서 얘도 크는 성격이 있으니 높은 분에 심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 심어서 늘어뜨려서 보셔도 괜찮아요 너무 늘어지는게 싫으신 분은 중간중간 커트를 해주면 품새가 풍성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아홉번째는 히어유라는 황금부추입니다 지금 밖에서 노숙하고 들어온지 며칠 되지 않아 노랗게 꽃이 피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노지 월동 잘 되구요 화분에서 키워도 예쁘지만 정원 사이사이에 무더기로 꽃이 피어나면 노란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아주 예쁩니다 묵은 잎은 잘라 주시구요 손으로 마른 잎을 떼어내도 잘 떨어집니다 구근으로 번식도 잘 하구요 꽃이 지고 나면 진꽃도 따주세요 구근 번식이 잘 되니까 굳이 씨앗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거에요 열 번째는 리스본입니다 분홍 리스본이에요 영상으로 봐도 목질화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꽃과 잎이 모두 매력적인 아이예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잎의 크기가 따글따글하게 붙어 있어요 저 줄기 마디마디 사이에서 새 잎이 생기고 끝에 꽃이 달리는데 꽃이 피는 모습이 마치 눈꽃과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요 리스본이 좋아서 구매를 하셨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여름에 장마철에 꽃 말려 죽인다는 꽃쟁이들의 속담처럼 예를 말려서 죽이는 수가 덜어 있어요 추위에는 강한 편이니 여름철 물말림에 주의하세요 마지막은 새 복수초 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수초라 하면 개복수초를 이야기 하는데요 꽃부터 피고 얼음에도 꽃이 핀다고 복수초를 장수와 복을 기원한다고 하죠 얘는 잎과 꽃이 같이 피는 새 복수초 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저절로 씨앗이 떨어져서 사방으로 번져요 오늘은 식물을 올려 달라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다시 분갈이 하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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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